안녕하세요. 인씨입니다. 짜잔! 다이소의 봄봄 시리즈 화장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섀도우 블러셔 팔레트 개봉을 해볼게요. 굉장히 봄봄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짜라란! 실이 현장 들어있고요. 딥브러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색조합! 색조합이 굉장히 데일리데일리 하면서도 손이 자주 가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코랄 컬러들이나 음영 넣을 수 있는 컬러 하이라이팅이나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 이거는 작정하고 데일리템으로 만든 것 같아요. 손등 발색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블러셔 컬러 자세히 보면 자글자글한 골드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쉬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르게 발렸고 질감이 뽀숑뽀숑한 그런 느낌이에요. 블러셔 한번 얼굴에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화사해 보이게 볼 중앙에 올려줄게요. 오! 발색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대박!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진짜 뽀송뽀송하게 얼굴에 올라가요. 뭐야 너무 좋잖아! 진짜 이거는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블러셔에 이미 반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네 가지 컬러로 바로 눈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장 연해보이는 드라이한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음! 생각보다 이 컬러는 굉장히 은은하게 발색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 핑크랑 오렌지가 섞인 은은한 컬러라서 베이스로 깔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음! 음! 조금 더 짙은 이 핑크 컬러를 아이홀에 발라줄게요. 저게... 어? 어어어어어어어... 섀도우가 압축이 덜 된 건지 이렇게 좀 쓸려 나왔어요. 후후후후후후후후... 이 제형 자체가 조금 문질문질했을 때 헐겁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느낌! 눈 아래까지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살짝 핑크빛이 더해진 느낌인데 방금 이 컬러는 발색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라운 음영 컬러를 눈꼬리에 발라줄게요. 브라운은 발색이 좋아야 되는데 음! 오 괜찮아 괜찮아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발라줄게요. 눈꼬리 위주로 음영을 더해줬습니다. 컬러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이쁘게 섞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올라가 있던 애가 지워지고 또 다른 걸 바르면 또 지워지고 이런 이상하게 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이라이트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눈동자 윗부분 살짝 앞부분까지 음! 되게 은은하다!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은은한 펄땡이 컬러입니다. 짠!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랑 섀도우를 발라줬습니다. 눈 화장이 완성을 하고 나니까 핑크랑은 조금 다른 느낌! 왜 그럴까요? 눈 화장 마무리를 하고 벨벳 틴트를 발라봅시다. 사실 저는 이 봄봄 시리즈를 벨벳 틴트 때문에 산 거예요. 크... 다이소에서 꽤 많은 틴트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얘는 벨벳 틴트 가격이 2,000원! 컬러는 소프트 로즈, 스윗 애프리콧, 블룸 핑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소프트 로제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팁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아가 같아, 아가. 냄새는 약간 향기로운 장미 캔들 향. 컬러 예쁘다. 많이 드라이하지는 않은데 레드 컬러에 크리미 한 방울 섞인 듯한 부드러운 컬러예요. 입술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음, 발림 느낌이 되게 좋다. 음, 가벼우면서도 되게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 너무 예쁜데? 손등에 발색했을 때랑은 다르게 입술에 올렸을 때는 진짜 드라이 로제 컬러예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입술에 되게 가볍게 밀착이 돼서 엄청 편안한 느낌. 다음에 이 블루 핑크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이런 베이비 핑크 빛의 케이스 컬러입니다. 음, 얘는 푸시아 핑크 느낌도 나고 굉장히 쿨한 느낌의 그런 핑크입니다. 입술에 발라볼게요. 아, 갑자기 얼굴에 형광등이 딱 들어온 느낌. 봄을 저격해서 나왔네, 컬러들이. 너무 화사하다, 그쵸? 되게 화사하고 얼굴에 생기가 생긴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스윗 애프리콧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보라보라, 진보라. 오? 연보랏빛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렌지빛이에요. 오! 굉장히 당근당근한 그런 컬러입니다. 입술에 오! 입술에 올리니까 코랄 컬러예요. 이거는 다이소 매장에서 보시면 깔별로 사시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브랜드랑 가격을 제쳐두고 제품성만 봐도 진짜 괜찮아요. 이 팔레트에서는 섀도우가 발림이나 밀착이나 발색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블러셔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블러셔 때문에 추천! 지금까지 다이소 봄봄 시리즈 리뷰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인씨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예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